용맹스러움을 그 상징하는 이런 호랑이 날이 특히 그 세계에서 이렇게 검은 호랑이 날이 온다면 이때는 그 아주 그 특별하고 영엄한 그런 기운이 더욱 실리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날을 또 최대한 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검은 호랑이는 그 권유와 힘을 상징을 합니다. 풍수적으로 이 호랑이는 높은 그 지위와 또 권력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. 이런 그 검은 호랑이 날의 그 에너지는 특히 그 직업적 승진이라든지 직장관계에서 또 중요한 그 순간에 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검은색은 그 강력한 보호와 또 깊은 그 내면의 지혜를 상징을 합니다. 사람에게 그 차분하면서도 또 단호한 그 판단력을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. 중요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또 적합한 날이 또 이런 검은 호랑이 날입니다. 검은 호랑이는 또 강력한 그 집중력 그리고 예리한 그 감각을 또 가지고 있죠. 이 기운이 그 서류 작업이라든지 계약 어떤 문서 이런 쪽에서 특히 그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. 검은 호랑이 날은 이러한 요소들을 또 극대화해 주기 때문에 이런 그 일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또 실수를 하지 않게 또한 그 협상이나 또 계약 그런 그 유사한 또 재정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일에서 크게 그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검은 호랑이 날의 이런 강력한 또 집중력은 문서운을 또 극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. 통수적으로 이 검은색은 또 보호와 또 안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변의 그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리 막아주는 그런 강력한 보호 속성을 또 상징을 하겠죠. 검은 호랑이 날은 그래서 직업상의 그 중요한 그 문서라든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기치 못한 그 문제들을 미리 그 방어를 해주는 것이죠. 특히 그 관운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그 기반을 또 마련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검은 호랑이 날은 문서적인 그런 절차가 요구되는 그런 일들에서 크게 그 우리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흑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호기운 덕분에 이런 그 검은 호랑이 날은 직업과 관련된 혹은 그 문서와 관련된 그런 일에서 우리가 또 성공적인 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제공받는 것이죠.